화장실이 급한 하양이 아 화장실이 급한데 지금 변기 뚜껑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하양이 여러분 안녕 지효예요 저번에 저희가 햄토피아에서 욕을 받았어요 간식 사은품이거든요 오늘은 하양이한테 간식을 줘볼 거예요 자 일단 뭐가 있는지 볼게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라푼젤 햄찌 잿과 콩나무 어린왕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도 있네요 간식들이 엄청 많은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요거는 세척볶은 적기장 되게 알맹이 같이 조그만한 곡식처럼 생겼네요 자 요거는 세척볶은 홍화씨 스도뿌띠큐브 딸기맛 과자처럼 생겼네요 모야스 볶은 아마시 무염 쿠스쿠스 뜨거운 물에 불려서 주세요 아 이거 불려서 먹여줘야 되는 건가봐요 사료 같은건가 오트밀 플레이크 요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진짜 과자 같아요 파쿠파쿠쿠키 진짜 쿠키처럼 생겼네 리틀스타 진짜 젤리같이 생겼어요 이게 후르츠비트 에코트리션 요기스 치즈맛 요것도 진짜 과자처럼 생겼는데요 마루칸 딸기 샌드래요 무염 볶은 아몬드 코코넛 슬라이스 사이언스 셀렉티블렛 타이니팜 러블리즈 여기 안에 하트모양이에요 당근맛 드롭스 그 다음에 무염 캐슈넘 컴플리트 크록 사과맛 호박씨 무염 호두 파티롤리스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플라워퍼프 수도 딸기볼 세척볶은 피메밀 피? 피비메밀? 이만큼만 해도 진짜 엄청 많아요 이 많은 간식들을 하영이에게 그냥 주지 않고 특별한 곳에서 한번 줘볼게요 어딘데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 이거는 저희집에 있는 뽀로로 유치원 장난감인데요 여기 곳곳에다가 간식을 한번 숨겨볼게요 자 자 먼저는 호화씨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요거 후루쯔비트 얼굴에다가 자 그 다음에 리틀스탑 이끄럼틀 위에다가 이거 딸기볼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코코넛 슬라이스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줄게요 그 다음에 하양이가 좋아하는 호박 씨를 옆에다가 안에 있는데 잘 찾을 수 있을지 피메밀 한 개를 여기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곳에다가 하나를 숨겨볼 건데요 피스타치오 이게 햄스터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변기 속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왜? 변기야? 냄새를 맡고 변기 뚜껑을 열어야 찾을 수 있겠네요 살짝 해먹어 엄청난 고난이던데요? 냄새 맡고 찾으라고 자 그럼 하양이를 불러올게요 짜란 이제 입장 여기 말고 안 됐죠 첫 번째 우와 틀렸어요 첫 번째 거 그렇죠 자 일단 입에 저장하고 구네를 팔려고 하는데 너 여기 안 들어가 하양이 하양이 먹다가 쉬는가? 아직 짧네요 하양이가 자 여기 놀이터에 하나 더 남았는데 어 바로 유치원으로 들어가나요? 유치원으로 들어갔어요 오 들어가자마자 하나 이게 그냥 먹네요 아 이게 나왔어요 일단 어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거기 맛있는 거 그렇지 그거 딸기 와 이건 좋아요 나보다 어 아니네요 하양이가 이미 짧아요 많이 먹질 않아요 그냥 뱉어놓기도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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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변기 어 냄새를 맡았나요 어 냄새 냄새 어 어 대단합니다 어 변기를 아 어 변기를 열고 아 아 아 화장실이 급한 하양이 허치 아 화장실이 급한데 지금 변기 뚜껑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하양이 아이고 어이거 저거 아 peux 그냥 가네요 아 아깝다 제 노선 제대로 정 어 어 Helmi 이 유치원의 보물 핏 핏 nothing 딱딱한 게 쌓여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까먹고 있어요? 네, 안에 있는 거 먹고 있는데 와, 안에 있는 것만 잘 까먹는다 편하게 드세요 먹다 남은 껍데기는 변두통에 나왔어요 쓰레기통 좀 버릴 줄 아는데 미끄럼 한번 타봐요, 하양아 그럼 가봐대 아이고, 다시 탔는데 땡땡이 탔어요, 하양이? 그녀 타는 거예요? 유치원을 탈출하면 안 됩니다 학생 하양이 어린이 유치원으로 돌아오세요 하양이가 지금 간식을 먹기보다는 막 돌아다니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만큼만 관심을 주고 다음에 하양이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merak숨 vib erg 안녕 remind jeden mornings husband